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봅니다. 뉴스 세계 시간인데요. 곽우신 오마이뉴스 기자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지윤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첫 소식 가볼까요? 네,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자의 아파트 경매자금 출처 관련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윤미향 당선자가 해명을 번복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윤 당선자가 보유한 경기도 수원시 한 아파트를 2012년 당시 2억 2,600만 원에 매입을 했는데 곽상도 의원은 해당 아파트 경매구입자금을 정대혁 후원금에서 마련한 거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윤 당선자는 전에 살던 아파트를 팔아서 마련한 것이라고 최초로 해명을 했었는데 등기부 등본상의 기록과 맞지 않았습니다. 새 아파트를 구매한 건 2012년 5월이었는데 기존 아파트를 매각한 건 그 이후인 2013년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매매 시점과 해명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자 윤 당선자는 입장문을 통해서 정기적금을 해지해서 1억 5,400만 원을 마련하고 가족에게 돈을 빌려서 경매 낙찰금을 마련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2013년 2월 성사된 아파트 매매로 받은 1억 8천여만 원은 가족 차익금 등을 갚는 데 썼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곽 의원을 중심으로 보수 야당과 일부 언론은 쉼터 매매 업계약과 관련해서 이를 연관시키며 공세 중입니다. 연관시킨다는 게 무슨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후에 쉼터 매매에서 고가로 매입을 했잖아요. 이 돈이 경매 자금의 출처인 거 아니냐. 어떤 의심인지는 알겠는데 그렇게 보면 선호 과정 일단 맞지는 않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이후에 실제로 쉼터를 계약한 건 2013년 9월에 매입을 한 거니까요. 2012년에 아파트 경매 자금을 2013년에 9월에 마련했다는 거니까 또 사실 시점상 맞지는 않죠. 그러니까요. 경매 같은 경우는 낙찰받고 얼마 안에 대금을 납부해야 된다는 이런 규정이 있죠. 그렇죠. 대금을 납입해야지만이 됩니다. 그렇게 본다고 그럴 때 시차는 벌어진다고 봐야 되는 것 같고요. 지금 상황상으로는 다 의혹 제기라고 봐야 돼요. 뭐가 확실히 잘못됐다든 거나 법적 위반이 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데 문제는 의혹 제기를 했는데 해명 과정에서 계속 이렇게 좀 안 맞는 부분이거든요. 기억의 착오라고 하긴 하지만 기억의 착오 얘기를 하기 전에 제대로 좀 검증을 한 다음에 해명을 해야 되는데 해명 먼저 해놓고 해명이 틀려버리니까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 지금 단계에서 뭐가 큰 문제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해명했던 부분들이 조금 문제가 되기 때문에 논란이 계속 되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국회의원 당선인이기 때문에 공인이고. 맞습니다. 따라서 공인으로서 어떤 거쳐야 되는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소명. 이것들은 어차피 거쳐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필요한 거죠. 어찌 본다면 미리 거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될 것 같아요. 그런 점에 대해서 소상의 설명으로 사실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도 의혹이 남는다라고 한다면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또한 국민의 권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렇궁 저렇궁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렇죠. 어제 쉼터 부분과 관련해서 2012년 기준으로 과연 1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상산동 근처에서 집을 구입할 수 없었을까라고 하는 상시적 의문을 제기를 했는데. 얘기했죠, 여기서. 오늘 조간을 보니까 많이 나왔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 당시에 상산동에서 어떤 매매가 10억 원 미만으로 어떤 매매가 있었는가 해서 보도가 많이 나왔던데 그걸 여기서 다 일일이 다시 나열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어제 KBS가 보도한 게 있었죠. 마포구에 또 쉼터가 이미 운영이 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마포구에서 쉼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굳이 접근성이 너무 떨어지는 안상에 다시 쉼터를 마련할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가. 그렇죠. 사실 이거에 대한 소명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아직까지 명쾌하게 소명이 됐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일부 언론이나 야당에서 격상도원들이 등이 제기하는 부분이 아직까지는 그게 위법하고 이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해명 자체가 또 유명 당선자 입장에서 해명도 별로 맞득지는 않거든요. 그 부분이 계속적으로 논란이 야기되는 거고 글쎄요. 이게 해명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최대한의 해명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좀 속 시원하게 해서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제기됐던 이거저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소명을 하는 이런 자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앞서서 이제 정의기역 연대 차원에서 이야기했던 것과 약간 또 논점이 바뀌고 있잖아요. 문제가 되고 있는 포인트들이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미향 당선자 개인이 해명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체 차원이 아니라요. 그런 부분에서는 본인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오히려 이런 것들을 이 논란을 빨리 진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사실 지금 정의원에서 이야기 기자회견을 했을 때에도 사실 언론에서 좀 일부 언론에서 맥주치 3,300만 원 같은 좀 어이없는 보도들이 좀 나오긴 했는데 사실 지금 윤미향 당선자가 공격받고 있는 부분들 중에서는 합리적인 의심도 있지만 조금 또 과도하게 좀 오버해서 누군가들이 비판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깔끔하게 정리하려면 좀 나서는 게 아닌가. 그래도 그것이 지금 민주당과 정부 여당 입장에서도 훨씬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파트 지금 경매로 낙차를 받아서 구입한 것 같은 경우도 형식적으로 따지고 보면 그것은 개인 문제잖아요. 엄밀하게 개인 문제인데 의혹을 제기하는 쪽에서는 이것이 혹시라도 어떤 정대활동작원과 연관성이 있는 거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간단히 이야기를 한다면. 그렇게 본다면 사실은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확실하게 끊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빨리 끊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라면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출처 자금만 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지금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게 어느 단계에서 어떻게 끊어지느냐. 이게 좀 관계가 될 것 같다는 점만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뉴스로 넘어가죠. 총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했던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최근 정치 활동을 재개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이런 보도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황 전 대표는 서울 종로에 장기 거주할 주택을 구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번 총선에서 출마했던 서울 종로 지역구의 터전을 잡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종로의 장학재단 설립설도 나오고 있는데요. 황 전 대표는 종로에 있는 성균관대학교 출신이죠. 종로구에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하겠다라는 목적입니다. 실제로 당내 인사가 실무를 맡아서 지금 추진 중이라는 이야기도 나왔고요. 특히나 최근 낙선한 통합당 현역 의원 등과 만찬을 하거나 전화를 했다고도 합니다. 민경욱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황 전 대표께서 최근에 제게 전화를 해서 안부를 물으시고 가까운 시기에 만나 식사를 하자는 말씀과 함께 수고가 많다는 덕담을 주셨다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당 안팎에서는 비판적인 시각도 상당한데요. 특히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제기 가능성에 대해서 여전히 물음표가 남습니다. 지지율이 많이 빠지는데 여기서 숫자를 이야기하면 조사기호 다 이야기하는 거 알고 계시죠? 되게 많이 빠졌어요. 놀랍도록 빠져 있는데 얘기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빠져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사실은 또 한 가지는 주목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당에서는 구심점 대권 후보가 있어야 되거든요. 아직까지 미래통합당은 대권 후보가 눈에 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한교환 전 대표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본인 입장에서도 당장 선거 끝났다고 종로에서 떠나버리는 것도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종로의 털을 잡는데 또 그게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고 아마 본인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뭘 하겠다는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워낙 단세포적이어서 말초적인데 자꾸 신경이 가는데요. 궁금한 게 하나가 있는 게 황교안 대표가 정치 세계의 움직임을 보이는 이유는 대권에 도전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하는 게 상식적이겠죠. 그렇겠죠. 그런데 대권에 도전하기 위해서 거주주가 굳이 종로구일 이유는 없죠. 그렇죠. 전국 어디면 대한민국이면 어디나 상관없는 거죠. 대권 같은 경우는. 그런데 종로구에 장기 거주할 주택을 알아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대권 넘어 다음 총선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죄송합니다. 너무 말초적인 게 생긴 거예요. 예전에 이회창, 김대중 많은 대통령 근처에 갔던 사람들 평창동이나 종로 쪽에 많이 좀 했잖아요. 그런 것과 연관성도 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털을 보고 있는 겁니까? 털이 저희는 잘 안 믿지만 그래도 대선 주자들은 그걸 믿으니까. 과외동 이런 데를. 아니, 또 종로가 정치 1번지라는 상징성도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쓸데없는 거 궁금증 던져서 죄송하고요. 문제는 황교안 전 대표의 대권 경쟁력이 있느냐. 초점은 이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좀 어렵죠.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어차피 대선은 2년 후에는 있는 거죠. 지금부터 주판을 두는 건데 경쟁자를 봐야 되는데 미래통합도 바탕한 경쟁자가 없어요, 지금. 뭔가 떠오르는 사람. 김종인 비대위원장 예전에 말했던 것처럼 40대 경제 기수모론? 그런 사람 없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결국은 또 돌아간다고 봤을 때 한교안 전 대표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황교안 전 대표가 미래통합당의 대권 주자로 나서기 위해서 사실 이번 총선이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었거든요. 이번 총선에서 이겼다면 당연히 더할 나위 없었을 텐데 이기는 사실 그전부터 가능성이 적다라는 분석이 많이 나왔죠. 그런데 이기지 못하더라도 졌지만 잘 싸웠다. 이 정도 모습은 보여주고 안정적으로 당을 수습하는 모습을 챙겨줬어야 이제 그 이후에 상처를 최소화하고 오히려 내가 보수 야당의 대한민국 보수의 1등 주자다. 내가 이끌고 가겠다라는 이 상징자분과 함께 본인의 위협이 계속 이어가는 건데 지금 총선 일단 서울 종로에서 꽤 큰 격차로 진 거는 물론이거니와 선거 당일에 그러니까 총선 당일에 아직 완전히 끝나지도 않았는데 아직은 사퇴를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당을 오히려 훨씬 더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만드는 데 일조를 한 게 있거든요. 사실 지금 당 내에서 황교안 전 대표에게 비판이 나오는 이유는 단순히 선거에서 졌기 때문만이 아니라 당을 책임지고 수습하지 않았던 사람이 다시 지금 스물스물 올라오려는 움직임을 보이니 과연 저 사람에게 보수의 대표 주자라는 타이틀을 맡겨도 되겠느냐 이런 의심이 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저는 당분간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일단 관전 포인트는 이거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지금 연찬회가 있죠. 통합당. 네. 그렇죠. 여기서 김종인 비대회가 출범하느냐 마느냐가 가닥이 잡히는 거죠. 끝장 토론을 할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김종인 비대회가 출범한다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 김종인 비대회 위원장은 황교안 대표의 다시 몸풀기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게 관전 포인트 아닌가요?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본인이 이야기했던 40대 경제 대통령하고는 거리가 몸풀기 때문에. 완전 딴 사람이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어떤 황교안 전 대표는 대표직을 사퇴를 하면서 김종인 당시 선대회 위원장에게 잘 부탁한다라는 말을 남기고 떠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김종인 만약에 비대회 위원장이 된다면 그분이 좀 어려울 것 같은 대로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황교안 대표는. 아니 뭐 사실 김종인 비대회 위원장이 이걸 막 잡는다고 하더라도 대선까지 끌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본인 대선 전에 대선 주자를 만들어 놓고 가겠다라는 게 목표이긴 하지만 사실 또 지금 상황에서의 대선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 사이 공백에서의 또 황교안 전 대표가 구사하고 있는 게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인 비대회가 설사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럴 때 내리는 모범 답안은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요. 알 수 없어요. 어떤 일이 날지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좀 아이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뉴스로 넘어가죠. 대안의사협회가 협회 소속 의사 회원들에게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전화상담과 처방을 중단하라고 권고 요청을 보냈습니다. 정부에서 지금 비대면 진료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이에 대한 반발 차원의 권고였는데요. 의협은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를 빌미로 원격 진료,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라면서 이 코로나19 진료에 매진하는 의사들의 등에 기술을 꽂는 비열한 행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서 지난 2월 말부터 전화를 이용한 상담과 처방이 가능하도록 일부 허용을 하고 있는데요. 대면 진료 과정에서 의료진 등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한 조치였죠. 그런데 이제 정부의 비대면 진료 허용 추진 방침에 반대하는 게 의협만은 아닙니다. 결국 의료 민영화로 이어질 것 아니냐는 시민사회에게 우려도 상당한데요. 정부 여당을 일단 원격 진료를 본격 추진하는 건 아니다라고 손을 긋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전에 보니까 저희도 이 문제를 잠깐 짚은 바가 있었는데요. 원격 의료라고 할지 비대면 의료 진료라고 해야 될지 그 명칭을 떠나서 사실은 그동안 대한민국에서 논란이 되는 과정에서 가장 앞에서 반대했던 분들이 이른바 동네 의원, 동네 병원 어떤 개업이들 이분들인데 의사협회의 주책이 바로 이분들이기 때문에 의사협회가 각을 세우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상식적일 것 같고요. 문제는 정부나 여권에서 주장을 하고 온 것은 이전의 원격 의료 개념이 아니라 제한적인 비대면 진료다 지금 이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제한적이라는 게 어디까지 인지가 정확히 밑거림이 나온 게 아니죠. 아직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밑거림이 나와봐야 이 논란이 확산이 될 것인가 그래도 어떤 잦어들 것인가 판단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아직은 그게 좀 나오고 있지 않은 거고요. 그런데 너무 좀 급하게 의협이나 얘기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의료민영화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공보험이 거의 돼 있거든요. 민영화가 그렇게 논란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외국과 달리 보험 체계가 잘 정립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장점이 상당히 많은데 그 장점들을 다 빼버리고 비대면이나 원격 진료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계속적으로 반발하는 거는 뭔가 조금 안 맞는 상황이 아닌가 좀 이기주의에 가까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으시고요. 물론 의협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그런 방금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그런데 이제 시민사회 쪽에서 우려하는 이유는 단순히 이게 코로나19 그리고 이후에 2차, 3차 이어질 팬데믹을 방지하기 위해서 비대면 진료가 필요하고 이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겠다 정도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지금 한국판 뉴딜을 이야기하면서 이 비대면 의료 사업을 기재부에서도 굉장히 지금 환영하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화상연계, 방문건강관리 등의 원격의료 서비스의 기초적인 사업들이 되는 부분들이 한국판 뉴딜이라고 하면서 언급되고 있는 것들이 있으니 정부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정말로 순순히 의료 확대를 위한, 의료 보장을 위한 부분에만 있는 것이냐. 그런데 또 저희가 과거로 돌아가다 보면 이게 사실 박근혜 정부에서도 많이 추진을 했었고 임무마 정부도 언급이 나왔지만 그 이전에 한 20년 정도 역사가 되거든요. 김대중 정부에서부터 사실은 조금 도입을 하고 싶어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무조건 지금의 반발을 이기주의라고만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저는 이렇게 해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두 분도 논쟁적 어떤 토크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거는 사실은 잠재되어 있는 엄청난 어떤 논란거리라고 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사회적 공론에 붙여져야 되는 이런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거는 원격의료 그 자체로만 볼 게 아니라 여기서 파생되는 부분들은 그러니까 정부는 분명한 사실은 산업적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원격의료 시스템이 구축이 되기 위해서는 디지털 의료기기가 개발이 되고 보급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이 개발 보급되는 과정에서 산업이 창출이 되고 산업이 창출이 된다 보면 일자리가 창출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이것이 디지털 기반으로 가겠지만 예를 들어서 몇 년 전에도 큰 논란이 됐던 게 진료기력의 그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한 곳에서 한 대기업이 나서서 이것들을 매개하는 어떤 사업구상을 발표했다가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가 개인의 의료기력인데 만에 하나라도 이것이 악용이 되거나 누출됐을 경우에 문제점. 이런 것들도 제기가 된 바가 있었는데 그런 점에서 또 어떤 인권의 문제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단선적인 잣대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성질의 문제를 아니라고 하는데 다들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건 맞죠. 그건 맞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있었던 비대면 상담, 비대면 진료, 비대면 처방 또 거동 불편한 자들 가기가 그렇잖아요. 그럼 예외적인 것까지 지금 계속 의협에서 반대를 한다는 거는 그 뒷부분은 그럴 수 있습니다. 뭔가 좀... 지금 의협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19 국면에서 진행되고 있는 예외적인 허용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것이 코로나19 이후에 정부가 쓰는 표현은 비대면 진료를 좀 더 확대 적용하는 이거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코로나19 국면에서의 임시방편적인 허용과는 좀 얘기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전화 뭐 이런 걸 안 한다는 거는 벌써부터 좀 정부하고 좀 각을 지겠다. 이런 걸로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이제 집단 이기주의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네요. 이 문제를 가지고 두 분 모시고 한번 토론을 해볼까요? 나중에. 토론보다는. 뉴스 3개 말고 다른 점에서. 알겠습니다. 일단 다만 오늘은 이게 지금 그 각이 어떻게 잡히고 있다. 이것만 좀 확인하는 선에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아마도 이 문제는 저희도 계속 관심을 갖고 앞으로도 토론을 좀 매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뉴스 3개 마무리하겠습니다. 과구신 기자, 박지훈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상. 김종배의 시선 집중. 김종배의 시선 집중. 김종배의 시선 집중. 김종배의 시선 집중.